자 안녕하세요. 복하나입니다. 2023년 2월 24일 갭상승 예상정보 분석해드리고요. 2월 23일 상한가급 등지 시장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제가 선물을 매매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매수 수익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장은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종목은 어땠느냐? 종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꼬라박는 종목들? 미친듯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 SBI 인베스트도 갑자기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하방 얼음 됐고 그 다음에 이런거 신화콘택 같은거 뉴스 뜨고 얼음 된거거든요. 뉴스 뜨고 얼음 되고 여기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한 3에서 4% 빠져서 시작합니다. 돌아버립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면은 돌아버리는거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FSM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수급이 패대기가 나온거에요. 이건 뉴스도 돈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같이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걸려서 하방으로 밀려가지고 쭉 그냥 밀어버린 종목도 있구요. 그 다음에 브리즈텍 같은 종목은 뭐 이 정도는 양호한거고 예. 와이즈 버즈. 아 이것도 수급이 들어왔다 그냥 빠져버리죠. 그쵸?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아요. 라이. 이거 저기 뭐죠? 레이언스. 레이언스는 얼음 만든 다음에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패대기 못 쳤으면 여기서 박살이 나는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척봉이 은봉이 만들고 특히 거리량 커져서 거리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종목은 올라오질 못합니다. 계속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레버스. 요거는 뭐 조금 올랐다 올라와다 떨어졌고 오토엠 같은 종목도 얼음 된 다음에 얼음 밑 이게 이제 순식간에 뉴스가 떠서 얼음이 된거죠. 얼음이 된 다음에 여기서 얼음 밑에서 시작하는거에요. 시작해서 밀어버리는거죠.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 열 종목이 얼음이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여덟아홉 종목은 여덟아홉 종목은 계속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 모양이니까 분명히 주식은 괜찮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윗고리 단 종목도 있고 예. 윗고리 안 단 종목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먹을만한 종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올라오는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자, 어떤식으로 움직이냐. 얘가 움직임이 나오다가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쓱 들어오다가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행보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뉴스를 뜨거나 아니면 이슈가 돼서 황 붙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죠? 예. 여기서 이렇게 밀어버리죠.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를 하다보면 억! 한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장면들은 제가 매매를 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캡쳐를 떠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 일단 오늘 선문시장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일부가 복구가 됐어요. 그쵸? 제가 제일 우려를 했던 게 뭐냐면 오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면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장이 훨씬 더 좋아서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한 다음에 시장이 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지금 계속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수렴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떼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기떼형 이렇게 기떼처럼 움직인다고 기떼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 밀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뭐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선물의 움직임 어땠느냐 아침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죠. 그 다음에 쭉 이게 대박이었죠. 여기서 200만원짜리가 나왔죠. 그죠. 이 중간에 여기서 200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200만원짜리가 그 다음에 여기 매도 요거 매수 살짝 매도 끝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하고 사드 신호를 한번 봐야죠. 자 사드 신호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대로만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이제 사드 신호거든요. 요게 이제 오늘 매면데 자 여기에 보면 아침에 매수로 해서 일당 나왔죠. 매수로 해서 일당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매도 요것도 매도 그 다음에 요거 짧게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추세를 갖다가 그냥 상방으로 쫙 땡겨버렸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요거 매도 끝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은 하이라이트는 요기 지금 10시서부터 11시까지 요게 올라온 거예요. 요 때 이제 수익난 것들이 바로 요기에 나오는 이 200만원짜리 230만원짜리가 바로 그 수익입니다. 230만원짜리 중간에 100만원짜리도 하나 있었죠. 아침에 그리고 요것도 뭐 거의 100만원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수익이 났는데 제가 선물을 할 때 선물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선물 계약수를 갖다가 한계약으로 하시라고 포카나인이 내계약을 하는데 나도 내계약할래 아이고 내계약까지 저는 거의 한 5-6년 걸렸어요. 처음에 한계약에서 두계약으로 가고 두계약에서 세계약으로 세계약에서 네계약으로 가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저는 선물 10년차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충분히 매매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 상황도 좋았겠죠. 그죠? 코스태 코스태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피는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코스태이 조금 약했네요. 그죠? 코스태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고 상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던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그죠? 예 여전히 지금 코스태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고 나스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어 로봇 관련한 종목이죠. 예 로봇 관련한 종목입니다. 실제 아침에 제일 먼저 뛰었던 거는 레인보우 로봇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움직임 나오는 거는 T로봇스가 움직였어요. 근데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뉴로메카가 뉴로메카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물류로봇 자율이동로봇 보통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서 밑에서 착착착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빼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뉴로메카가 로봇 관련한 종목 새로운 대장주로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바세이아 지금 셀바세이아 셀스퀘어가 엊그저께 상 들어왔다가 어제 잠깐 조금 쉬었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거든요. 셀바세이아 셀스퀘어가 오늘 시간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로 30분 거래로 해서 셀바세이아 셀스퀘어가 30분 거래 단일가 매매를 해가지고 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단일가를 하게 되면 단일가를 넣으면 3일 동안 단일가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를 안 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3일 단가를 하는 얘기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너무 올라서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단일가가 되는 건데 3일 동안 단일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3일 동안 이렇게 단일가가 되는데 아주 웬만한 경우 아니면 이 가격을 돌파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가격을 돌파하면 또 플러스 3일을 또 단일가가 되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가격을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쭉 땡겨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다. 예 여기서 쭉쭉쭉 땡겨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이거 니네들 막지 못한다. 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길 간다. 셀바셀스케어 지금 상 두방 상 한방 어제도 상승세 꽤 좋았거든요. 오늘 쭉 올라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예 솔트룩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영상 AI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즘 움직임 좋구요. 코난 테크놀로지 요거는 챗GPT K챗GPT K 또 붙었네요. 예 챗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동은 어제도 움직임이 괜찮았구요. 오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뷰누도 인공지능이네요. 얘도 AI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AI가 앞으로 AI랑 로봇이 어떨 거냐 지금 최고점을 찍고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갑니다. 이 종목들이 저는 올해 내내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MS에서 그러니까 챗GPT에서 너무 획기적인 걸 내놔가지고 지금 다른 AI를 만든 회사들 AI를 만든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막 제품을 내놓기 바쁘죠 다 만들고 있었어요 다 만들고 있었는데 챗GPT 즉 MS 쪽에서 챗GPT를 먼저 해놓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와 대단해요 정보는 진짜 정리도 잘 되어있고 깔끔하게 특히 한글로 따박따박 나오는데 대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AI 나오기로 한 데가 제가 말씀드렸던 챗GPT MS 쪽 그죠 MS 쪽에서 MS 챗GPT죠 예 챗GPT 챗GPT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있고 그죠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회사들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AI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는 두 종목이에요 셀바스 헬스케어 자 셀바스 헬스케어는 셀바스 AI 음성인식 기술로 AI 기술 접목 의료기계 사업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어 AI가 AI가 분석을 해서 뭐 공소장 같은 거 변호사 변호사가 분석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분석을 해서 일할 거 일일 일할 거를 갖다가 한 시간인가요 한 시간 한 시간 일할 거를 갖다가 딱 5초면 끝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딱 보여주고 그 내용 쭉 한 다음에 공소장 딱 찍으면 공소장 다다다다다 나온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채찍 비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것 때문에 지금 AI가 올라오고 있는데 음성인식 기술을 해가지고 AI 의료기기 의료기기도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의료기기가 뭐냐면은 그 엑스레이를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엑스레이를 보고 여기에 지금 뭐 암이 있나 아니면 종양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셀버셀스케어 이슈가 됐고요 자 뉴로메카 뉴로메카죠 커가 아니고 뉴로메카는 자율주행 로봇 이건 어저께 나온 뉴스에요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도록 법규를 바꼈다고 그랬죠 도로교통법을 바꾼다는 것 때문에 뉴로메카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뉴로메카 이거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를 한 것들 설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세동이 있고요 세동 크래버스 서현이화인데 자 세동부터 한번 볼까요 네 세동 아 오늘은 좀 부끄러워요 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좀 부끄러워 그럼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올라오다가 종목들 이 세동 여기서 여기만큼 먹은 거예요 예 딱 여기만큼 먹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70만원 정도 먹었고 얘도 움직인 그 다음부터는 계속 움직임이 죽었죠 뭐 다른 거 없이 전일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고 아침에 수급 들어오길래 따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한번 매매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크래버스 크래버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클럽의 종목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크래버스 크래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슈를 드렸고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자 네이버 크래버스 하이퍼 스케일 AI 교육 한다는 거 지금 요게 지금 두 번 나왔는데 요거는 좀 나중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먼저 드린 거는 요겁니다 9시 27분에 드렸네요 9시 27분 하면 볼까요 9시 30분 9시 27분 여기서 드렸네요 자 종목을 여기서 드렸는데 여기서 드린 다음에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요거 한번 먹고요 짧게 여기서 두 번 튈 때 먹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서연이와 서연이와 자 서연이와는 아침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얼음 확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얼음 들어갔다가 얼음 밑에서 빠진 거죠 그쵸 얼음 밑에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들어갈 때 잠깐 해서 먹고 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빠르게 매수했는데 먹은 거에 반은 토해냈어요 요즘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오다가 확 얼음이 들어갔는데 얼음 중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에서 5% 수익 났다가 본전이나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돌아버리죠 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AI AI가 아니고 참 VI 그죠 정적변동성 완화장치 그 다음에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것 좀 없앤다는 사람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고 동의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왔고 선물은 아까 보여드렸던 매수가 훨씬 많죠 요건 지금 항생이에요 항생 보시는 것처럼 항생 항생도 짧게 짧게 매매하면 먹을 게 있습니다 매도 두 번 예 매수 다섯 번 물론 이거는 이제 크게 나온 것만 있고 뭐 2 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거는 그냥 패스 했어요 자 2023 2월 23일 2023 2월 23일 상한가급 등교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입니다 자 셀바셀스 스퀘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셀스 스퀘어가 지금 노란 딱지가 붙었죠 노란 딱지가 붙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첫날 상한가 갔고요 둘째 날 살짝 올라오고 빠졌고요 셋째 날 시작해서 올라왔다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윗고리를 달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밀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물 우리가 보통 이런거는 손받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거는 솔직히 빠져도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단일가로 해서 상 붙었는데 최근에 단일가로 이렇게 올라온게 없는거 같은데 자 바닥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안빠지고 그냥 쭉 올라와서 스트레이트로 해서 상한가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셀바스 에스케어가 이렇게 움직임 나오니까 후발죽 셀바스 AI가 셀바스 AI가 같이 움직임 나왔죠 지금 셀바스 AI도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셀바스 AI가 후발죽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얘는 내일도 움직임 괜찮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 정도 올랐는데 아침장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셀바스 헬스케어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랐는데 얘는 좀 심하게 흔들면서 올라갔죠 왜 30분 동안 거래가 되니까 30분 동안 거래가 되는 동안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AI 셀바스 AI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뉴로메카 자 뉴로메카 로봇 관련한 점은 얘 쉽게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꾸준하게 올라와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그냥 오구장에 쓱 상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협동로봇 물류로봇 자율이동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로봇 물류로봇 그 다음에 자율이동로봇 자율이동로봇 자 라닉스 자 반도체 관련한 종목 상승이고요 벤지의 자율주행 기술 향상 자 이 예 라닉스 그러니까 벤지에서 고속도로에서 130km 달리는 자율주행 레벨 3인가요 레벨 4인가 그거를 상향 목표로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닉스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입니다 시간회로는 밀렸네요 솔트룩스 얘도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인공지능 채찍 PT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건데 시간회로는 약간 밀렸습니다 어 예 뭐 채찍 PT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알체라 알체라가 20%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이고요 인공지능 로봇 관련한 종목인데 AI 기반 재난 안정 사업 하는 것 때문에 AI 영상 인식 솔루션 이게 아마 AI CCTV 관련한 종목일 거예요 AI CCTV 관련한 이슈 뉴스가 뜨면서 올라왔는데 얘는 시간으로 4% 까지 올라왔네요 내일도 또 튈 가능성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죠 요즘 CCTV는 사람도 추적하고 사람도 인식하고 뭐 이러죠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 영상 인식 솔루션 관련한 종목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난번에 채찍 GPT 관련한 걸로 해서 엄청 올랐죠 안 빠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채찍 GPT 관련한 이슈를 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KCHPT 개발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동 세동은 엊그저께도 움직임 나왔고요 하루 쉬었다가 움직임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동 같은 경우는 왜 이래 세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뉴스보다는 그냥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뷰너 인공지능 이죠 자 뷰너메드 솔루션 전시 국내에서 국내외 제품 활용사회 공개 요거 AI 테마로 올라온 거네요 AI 그죠 AI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외로는 약간 밀렸습니다 오브젠 자 문체부에서 KCHPT 개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젠 얘기도 CHATGPT 관련한 종목이죠 KCHPT 재정 말씀드렸지만은 어 지금 이쪽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 나오는 겁니다 서현이와 UAM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얘도 UAM인가 그죠 UAM 관련한 종목 플라잉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소현이와 올라왔고 자동차 부품 테마긴 한데 한국형 UAM 사업 상용화 기대감 UAM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딥노이드 CHATGPT죠 예 딥노이드는 CHATGPT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AI 관련한 종목 KCHPT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어 좀 더 위험하긴 하겠지만 셀바셀스 케어 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매매는 알아서 하세요 왜그냐면 3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30분마다 거래가 되고 30분동안에 매매를 못하다가 한번에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는 뭐 시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매도는 30분 있다가 하셔야 돼요 뉴로메카 글쎄 여기서 딱히 볼만한 건 없고 아까 보니까 시간으로 올라온 알체라 정도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3 2월 24일 갭상승 예상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 아가방 컴퍼니가 떴죠 그죠 아가방 컴퍼니가 장이 끝날 때쯤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한 이슈 뭐 도나 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범부처 대종합대책 지시 저출산 구령화 사회위원회 직접 주재하는 것 때문에 출산 장려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어제 보셨죠 어제 보셨죠 어 유헬스 테마 유헬스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우수수 무너지는 거 얘도 단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지금 뭐 한다고 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쵸 저출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단발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가 제일 센가요 제로투세븐이 제일 세네요 제로투세븐부터 한번 보죠 자 저출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이 되던가 아니면 그 뭐죠 네 그 저기 뭘 받던가 이민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0.75명인가요 0.75명이라는데 예 안 날려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날린 겁니다 아시겠죠 제로투세븐 예 요거 시간으로 사온 것 같고요 마지막에 얘가 붙었구나 제로투세븐은 못 봤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봤거든요 제가 아가방 컴퍼니는 봤는데 요기 살짝 올라오다가 그냥 죽어버리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8% 올랐고요 메디앙스 예전에 보령 메디앙스죠 예 보령 메디앙스 6% 시간으로 상 붙었고요 풀무원 아 요거는 나중에 하고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 얘도 완전히 박살이 났죠 지난번에 중국에서 OTT 1위 했다는 거 빼놓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캐리소프트 다시 반등 나옵니다 내일 잘 보세요 이건 저출산 테마죠 저출산 테마 자 아가방 컴퍼니 봐드렸고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예 깨끗한 나라는 지금 7% 올랐습니다 요거는 기저귀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예 깨끗한 나라는 우선주도 같이 보세요 음 우선주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우선주 상한가 같죠 내일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이드로리튬은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 빠졌는데 리튬 플러스의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선화 리튬 판매한다는 것 때문에 리튬 플러스 그러니까 하이드로리튬이 올라온 겁니다 리튬 플러스 관련한 종목이고요 자 모나리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 모나리자도 얘도 기저귀 테마 그래서 모나리자 물티슈 기저귀 뭐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 테마 톱박스 코리아 예 아동 콘텐츠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예 대충 요정도 뭐 뒤충 저출산 테마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빨먹은 것들 풀무원 자 풀무원이 463억 규모의 예 우선주 주식 전부를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증류 아 400만주를 갖다 소각하고요 한주당 102원 현금 배당 안됩니다 풀무원 주식수가 지금 어 주식수가 3800만주 중에서 400만주면 10% 넘게 예 태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한 한 7-8% 이상 올라오겠죠 그쵸 한주당 102원 예 준다는 것 때문에 현금 배당 결정한 거 요게 이제 공시가 되면서 예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내일 꽤 세게 움직이면 나오겠지만 단발로 보셔야 돼요 그쵸 네 자 제주반도체 로또 운영자 차기 복권 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 행보복권에서 동행복권으로 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엠텍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그것 때문에 4% 올랐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풀몬 단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태우는 거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보시고요 아가방 컴퍼니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닥 캐리소프트도 괜찮겠다 요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저출센테마 대장이 아마 제로투세븐 이 될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 는 동시에 얼음을 못 만들고 얘는 잠깐 동시효과부터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시가매매에 관련된 거든요 시가매매 테마 매매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매매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어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종목도 움직이는 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 나옵니다 다만 단기 매매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장이다 어 종목이 안 올라서가 아니고 종목이 뭐 원체 요동을 치니까 그리고 선물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PK9.kr 가시면 선물 기초 강의도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리딩클럽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던 선물 공부는 선물 공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금이 여유로운 분들은 주식만 하지 마시고 선물이랑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